은탁쌤 바빠요? 네. 왜요? 아, 그 수쌤은 좀 어떠신가 하고요. 괜찮으신가 어떤가.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신경 쓰였었는데. 음... 그럼. 나는 왜 아니에요? 네? 뭐가요? 어차피 취미생활이라면서요. 돈도 안 들고 차일 염려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 나는 아니라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별로예요? 아이, 그거야 그 은탁쌤이 곤란해지실까 봐 그런 거죠. 엄쌤이랑 주쌤까지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퇴근하고 맥주 한잔 어때요? 오늘요? 이때 7시 오다 가다 해서. 그게 그냥... 콜해. 오늘 아가. 그냥... 콜해. 슬퍼지고 괜히 외로울 때도 너의 곁에서 위로가 되는 한 상... 목이 많이 차렸어. 어, 어서 와. 어, 좋아요. 아, 아, 감수조가 감수조가. 무기수 시술은 다 끝났어요? 네. 근데 혹시 여기 누구 와있지 않았습니까? 누구?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서 누구랑 약속 있으셨어요? 네, 그냥 좀. 네, 좀 늦었습니다. 어, 선생님 어서 와요. 아, 저 특별하게 공문부터 좀 드리킹하시고. 네. 은탁 선생님, 저 어서 와서 좀 앉아요. 아, 그래요, 은탁 선생님. 우리 오랜만에 같이 앉아나요. 아, 빨리 앉아요, 빨리. 잠시만요. 자. 윤쌤. 지금 어디예요? 저 병원인데요. 은탁쌤은요? 오다 가다에 왔는데 병원은 왜 다시 갔어요? 아, 남도일 쌤도 안 계시고 문은 잠겼고 날씨도 춥고. 마침 돌담병원 길 물어보는 분 만나서 안내도 해드릴 겸 다시 왔죠. 은탁쌤 아직 시술 중인 줄 알고. 은탁 선생. 뭐예요, 지은대. 얼른 들어와요. 장 실장님이세요? 네. 응급실 팀들 지금 다들 한잔한다고 모여했네요. 아, 그랬구나. 그럼 오늘은 그쪽이랑 하세요. 윤쌤은요? 저랑은 나중에 다시 날 잡죠, 뭐. 은탁 선생 안 들어올 겁니까? 국물 식어요. 어서 가보세요. 이만 끊습니다. 윤아련 선생? 퇴근 안 했어요? 응. 헐쎄. 맛 좀 잘 오셨네요. 치킨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내가 오후에는 지금 가다가 헐쎄 봤거든요. 뭐 자꾸 버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야 먹은 닭으로 만든 것 같아요. 대박이죠? 이것도 갖다 드릴 거야. 어, 갖다 드릴게요. 진짜 뭐 하시겠다. 이제는 은탁 선생님이랑 막 약속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나봐요. 아. 그냥 맥주 한잔 하기로 했었던 건데요? 오다 가다 해서요? 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윤아름쌤이었네. 네? 뭐 됐어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뭘요? 두 분 앞날.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사이 아닌데요, 아직? 그러게요. 그런 사이도 아직 아니신데. 나는 시작도 못해보고 게임오버 당해버렸네요. 하... 이 기분 어쩔... 어제 저랑 맥주 마시기로 한 거 주쌤한테 얘기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아, 근데 어떻게 알았지? 엄쌤도 안 한 눈치던데? 주쌤이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앞날을 축복한대요. 자기는 시작도 못해보고 게임오버 당했다며. 아, 어떡해요. 이해할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면? 그럼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아직 우린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는데.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어... 너무 직진으로 훅 들어오신다. 그래서 불편해요? 그럼 속도 조절하고요. 이제 완급 조절까지. 너무 능수능란하신 거 아니에요? 설레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요.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요. 혹시 이거 지금 고백인 건가요? 다음부터는 약속에 안 늦을게요. 대신에 윤쌤도 나랑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치킨 먹지 말아요. 다시 알겠습니. Stele社 일정lage 사실 근처에 any가 совет受 вами 어디 지금트itable 일단 seems to know relationship with magic. 여러분은 들어사ㄱ Lipwan의 목다로